오늘 제목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취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오리 예배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설교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는 자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은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요 고센 땅을 준비하고요 가난한 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오리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환란과 어려움들 결박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근데 바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올은 여기에 생을 걸었대요 빌리뽀서 1장 20절 보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그랬어요 바올의 관심과 바올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누려서 얼마만큼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응답받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오직 이 복음이 지켜지고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바올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자기가 결박받고 죽을 수 있는 걸 알지만요 자기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올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누려지는 만큼 내가 뭔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응답받는 만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응답들을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많은 어떤 열매 맺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올은 한결같이 어떤 비밀이 있었냐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깨닫고 체험하고 열매 맺는 복음이 아니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왜 신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응답을 받으면 왜 변질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나 변질될 수도 있을까요 이 은혜의 복음이 깨달은 복음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뭔가 내가 누려지는 만큼 상대방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누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영적 문제가 심하지 어느 날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요 내가 약간 깨달고 누리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진짜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죠 그거를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기준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체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 전도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기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내가 많은 보람된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기준에서 열매 맺은 걸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 차이가 있겠죠 응답의 차이도 있고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과거에 잡히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전도 캠프 할 때는 굉장히 영적 상태가 좋았는데 요즘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 평생 그 소리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인약해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 주 강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파수권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지켜야 됩니까 뭔가 열매 많은 그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어떤 내가 치유받는 것 이걸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자격조차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 사건이고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니라 거주주셨다니까요 그걸 은혜의 은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수서 2장 8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요 2장 9절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거주주셨습니까 영적 사망에서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거주주셨습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거주주셨다니까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독생자의 비밀을 거주주신 겁니다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엇을 거주주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원 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리라 하시더라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거주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과 공로와 노력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네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우리 역적 상태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거주주셨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태아를 운명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을 미라를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도 사단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고 선진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될 때요 사단의 일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그 비밀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니까요 오늘도 이 삼직의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얻고 누리고 전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복음이 아니고요 오늘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자기의 사명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깨달은 거 필요 없고 누리는 거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캠프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도가 부담될까요 사실은 왜 전도가 나하고 안 맞을까요 왜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분쯤은 생각해봐야 되겠죠 신자라면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신자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하네하고 안 맞다니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전달하려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받은 은담만큼 내가 전달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매 맺고 상관없어요 나의 전도가 뭔지 압니까 나의 현장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이 전도의 축복들이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주 뒤에 또 전도학교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캠프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또 혹시나 내가 캠프에 참여를 못하더라도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맘대로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의 귤에대로 이 증언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은 전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언하셔야 되는가 그 증언하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빠진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든 이론으로 알든 성경에는 무조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야 그리스도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마땅히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한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특별하거나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미국 보고만 세계보고는 당연한 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장을 보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높아 보입니다 현장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이 저 사람들은 과연 먹힐까?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는 마땅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대요 오늘도 그 눈이 열리고 그 자세를 갖추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현장에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무조건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냥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현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보인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문화 얼마만큼 창세기 3장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창세기 6장에 뿔이 내려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현장에 창세기 11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지킬 것이 있죠 그 눈과 자세가 갖춰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오직의 비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복음 얘기하고 한번 좀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과 만남의 축복들을 이뤄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치 있게 가지고 있으면요 가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캠프는 해야 되겠고 전도는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치 있게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버클리 캠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신자죠 이 남자 우리 렘먼트하고 그 친구하고 팀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오면 맨날 자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오면 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던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커가지고 자도 티가 안 났는데 이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계속 목사님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 이게 잡을다가 걸리면 부끄러워서 안 올 건데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오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대요 뭔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본질을 자꾸 얘기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가치 있게 들린대요 자기한테는 이 자부로도 영적으로 들을 걸 다 듣네 야 니 나이에 그런 것 깨닫는 건 축복이다 그거 다들 사실 규모나 시스템이나 분위기 보고 오잖아요 말씀을 다 듣는 것도 아닌데 얘가 깰 때마다 그리스도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분명히 그런 것도 공격을 한다 이 말은 제가 아는 게 아니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진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자기 메세지 들으려고 하는데 니 말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와 계속 자라 그냥 일단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에 붙어있으면 된다 그리고 정말로 니가 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니가 저 옆에 가가지고 딱 서서 말씀을 한번 적어봐라 사단이 언제 흑암이 꺾이느냐 니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흑암이 꺾이는 겁니까 우리가 막 영적 싸움인데 갑자기 미국의 할로윈 데가 없어지고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까 이 사단은 말씀을 뒤집는 존재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3절 4절이에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니가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지 않게 하고 뒤집는 자고 반대하는 자입니다 네가 예배의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지고 믿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 말은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자가 떠나가는 거다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본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증명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오니까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꼭 가치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겪어보고 그걸 깨달을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렘넘트 운동의 흐름으로도 충분히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도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큰 산을 넘고 큰 문제를 겪어봐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 시간이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자 안 받자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가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가치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고 이게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죽고 살고의 가치는 별로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죽음, 생명을 아무 때나 그냥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바울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다른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세를 가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가치를 아는 만큼 전달하는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금 아니면 답하고 들어갑니다 잘못 얘기했죠? 사단은요 보금 아니면 답하고 들어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좀 당당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좀 확신 있게 하세요 딱 기준을 누구로 좀 두면 되냐니까 우리 하영이 정도 딱 두면 됩니다 그냥 하영이하고 그때 버클리 전도 캠프를 한번 가봤는데요 보금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보금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 미국 분위기는 이거 남한테 어떻게 하면 예의를 그런 예의 차리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거지입니까 우리가 한 번만 들어줘요 아니에요 그거 아유 뭐 미국 문화는 이거 보금 전할 때 excuse me 하면서 한 번만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보금은 이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는 자리인데요 흑암이 무너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데요 보금 가지고 구걸합니까 미국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남에게 쉽게 말 걸면 안 되는 문화 남에게 쉽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화 한국의 아줌마 부대들이 한번 와가지고 캠프를 해야 돼요 한번 영접하라 한 시간 두 시간 딱 안 재우지 말고 계속 보금하는 저는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당당함이 미국이 오니까 그게 딱 빠져 있어요 저 사람이 보금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미국이 남의 눈치 더 보는 것 같아요 할로윈 문화는 저렇게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당당하게 다니는데요 왜 그렇죠? 보편타당하고 문화니까요 사실 그 할로윈 문화가 미국 문화입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거든 그런데 미국의 대중적인 문화가 되니까 문화니까 하는 거예요 이놈은 보금만 당당하게 못 전하도록 딱 돼있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증언하는 일이라고 해서 일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증언하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맞다면요 우리가 증언하는 이 일에 세 가지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맞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인생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겁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특별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삶의 일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전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일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내가 이 유일성을 아는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본질의 가치를 아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한정판이나 특별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옛날 것들이 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꾸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치 있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받은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이미 허감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은 이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담과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보다 높든지 나보다 낮은 사람이든지 겸손하게 당당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이 바울의 짧은 고별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오늘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누리고 전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삼직의 축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유일성과 절대성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에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